바꾸지 못해 가지고 윤태우입니다. 상담도 제가 좀. 아,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아, 중1이요? 예, 예. 예. 지금 그 제가 후기 남기고 그 오픈해 주신 자료로. 네, 네. 아이한테 오전에 한번 듣고. 오후에는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예. 10분 정도 집중하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딱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자막 쳐다보고 하는 게. 대단한 훈련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10분 안에. 네,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본부는 10분을 해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차를 2배속, 3배속 보니까 시속 200km, 300km, 400km로 모는 거예요. 그렇게 200km로 몰면 일단 졸음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량도 큽니다. 그래서 10분하고 20분을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를 달리고 나면 또 100m 못 뛰잖아요. 100m를 전력질주하면 슬슬 가면 100m하고 또 100m 얼마나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3배속, 4배속 들어보셨지만 3배속부터는 꽤 빠르고 4배속은 들어보지도 못한 속도이기 때문에 진짜로 차로 말하면 시속 400km로 보통 차는 시속 400km 못 달리지만 스피드 레이싱은 300km 이상 달리잖아요.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집중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에 2배, 3배, 4배의 많은 약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1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가 제가 옆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혼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집중하게 만들지 학습을 기초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당연히 그런 게 노하우죠. 저희가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만족도가 확 떨어지고 효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강을 한 다음에 연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수강하고 나서 6개월을 하고 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 연장하고 6개월을 하고 다시 또 6개월을 등록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관리가 잘 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는 노하우가 저희 관리하는 핵심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는 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주고 할 수 있도록 저희 또 매니저가 또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하고 프리미엄 과정은 프리미엄 과정부터 제가 이제 관여를 하고 일반 과정은 일반 과정과 프리미엄 과정을 프리미엄 과정의 반 일반 과정의 전체를 저희 실장님이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네이티브가 이제 전화 영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또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는 툴들하고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매니저분이 하루에 매일매일 주 5일 주 5일 동안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밀착방으로 얘기합니다. 카톡, 어플, 그다음에 어플하고 저희 그 홈페이지에 뭐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셨잖아요. 홈페이지하고 어플, 그다음에 매니저 이렇게 밀착방으로 3단, 3중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이상은 또 제가 추가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동기부여나 목표관리 이런 쪽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과정이 비싸고 매일매일 또 하기 때문에 또 비싼 거예요. 헬스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거하고 옆에 코치가 붙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애들 학원비인 월 20만 원에 책정해가지고 6개월에 120만 원인 거예요. 프리미엄 과정은 250만 원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들인 경우에 중1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다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조금 협력이 좀 필요하죠. 근데 중1이면 애들이 아니니까 중1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요. 단톡방에 부모님들이 들어와요. 엄마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아빠가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매니저가 들어가고요. 제가 들어가고 부모님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카톡으로 주고 어플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지만 카톡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카톡이 커뮤니케이션 이용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부모가 여기 매니저가 뭐라고 하는지 오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숙제 제출한 거를 계속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단톡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 결과를 맨날 레포트를 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하지만 엄마가 또는 아빠가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배째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 늘 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도 기본은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네 도움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의 속총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완된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완된 몰입. 그래서 아까 그 강상우정 과목에서 보면 집중력 훈련법이 나오는데요. 이완하는 집중 훈련법입니다. 아까 제가 골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긴장하면 오히려 안 되거든요. 긴장하면 이 스윙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뒷땅을 치고 그래서 이완하는 몰입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완된 몰입이라고 서울대의 몰입 전문가 황롱문 박사가 이완된 몰입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은 이완된 몰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총도 신경을 써서 듣는 게 있는데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듣는다는 건 편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속총을 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까? 빠른 뇌, 안 들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뇌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배속부터 들어야 되냐고 했는데요. 아까 2, 3, 4배속 파일이 있었잖아요. 2, 3, 4배속 파일을 10분 동안 듣도록 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두 가지. 집중해서 속총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편하게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몇 배속부터 듣는 거냐? 그래서 2, 3, 4배속을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크롱문 질문이었습니다. 애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조용히 듣기가 힘들어요. 그냥 배경음악처럼 듣게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거 관련된 게 잠재의식 학습법입니다. 모국어는 영어는 그렇게 들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모국어는 딴 일을 하면서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딴 일을 하면서 들어도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알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우리 쉬고 있을 때. 그렇듯이 그게 잠재의식의 영역인데 90%가 우리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배경음악처럼 들어도 일이 된다. 뇌에서 일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사 과정에도 8주 과정 중에 한 강이 잠재의식 학습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하셨습니다. 배경음악처럼 틀어놔도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한국어 속총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어 속총은 영어 귤을 먼저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낭독부터 하나요? 한국어 속총부터 하나요? 속총이 먼저입니다. 속총이 먼저입니다. 낭독부터 하나요? 속총부터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한글 낭독이 먼저냐? 속총이 먼저냐? 귀를 뚫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속총이 먼저입니다. 대답드렸습니다. 낭독은 4배속 쉐도잉을 하기 위한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귀를 먼저 뚫어야 되는 거죠. 귀를 뚫어서 아주 쉬운 영어 영어의 50% 원어민이라는 영어의 50%인 1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 애들도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도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009년에 제가 속총 영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속총 영어로 귀를 뚫었는데 한국어 속총으로 영어 귀가 뚫린다는 걸 알았고 알았는데 왜 뚫리는지는 이유를 잘 몰랐다가 뇌과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한국어 속총으로 귀가 뚫리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된 거죠. 저도 해봐, 돼야, 이렇게 하니까 좀 석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로 한글 속총을 해도 명어 귀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낭독부터 하느냐, 속총부터 하느냐 속총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배속부터 듣는 거 맞습니다. 한글 속총, 2배속부터 한 달 동안 듣는 거 맞나요? 시작은 2배속부터 시작합니다. 2, 3, 4 배속 아까 파일이었잖아요. 그걸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에 10분씩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파일이 그래서 학습 파일이 10분으로 다 돼 있습니다. 30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는데 일반 의식 수업은 10분짜리 파일이고 잠재의식 수업은, 잠재의식 학습은 30분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속총 2배속부터 듣는 게 맞나요? 증거하셔서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되고 질문하실 분만 남아서 말이나 또는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박으래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를 남겨주시면 오늘 강의한 이론들과 실습 파일이 있는 것을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요가 아침 남북방 거기다가 후기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동이라고 되신 분 또는 미니은이 뭐 아이들 이름인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박으래 선생님이 약간 모르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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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